안녕하세요. 신재호 맑고다시입니다. 다시 이렇게 기자님들과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게 되어 참 많이 떨리는 마음입니다. 사건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먼저 저의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.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저의 첫 대응에 대해서도 참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어리석했던 행동이었습니다.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리석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른들도 있었는데 동시에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저를 성장케 할 시간들이었습니다. 저의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의 삶에 대해서 다시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도 그 시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제 앨범의 작업에 대해 미끄러움이 되었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에서 감당매을 통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저의 새 앨범 다크사이드도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더운 날에 바쁜 와중에 걸음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